고기랑 조그마 무술, 칠리소스를 이거 각자 자기들이 해먹는거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줌마가 왔어요 오줌마가 왔습니다 오줌마가 왔습니다 오우, 아직 살아있어요 오우, 정말 뭐지? 네? 회장님, 포즈컵, 포즈컵, 포즈컵 아유, 왜그래요? 왜 그런사장 탑있던데, 아직 했어요? 하하하하 아, 진영이만 탑있던데, 이렇게 있었어요 주말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딱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자르고 정리만 살짝 자르고 예전에 한 번 드릴게요. 네. 엄청나요. 네. 오삼불고미네, 오삼불고미네. 조금만, 콩쥬쌀이. 언니는 물기가. 네. 언니는 물기가 어떤 거 맞지? 귀여워서 좋았다. 네. 컵. 네. 언니는 물기가. 오삼불고미네. 오삼불고미네. 오삼불고미네의 판매. 오삼불고미네. 불 향기 날려고 하는 거야? 네 조금 잡은 게 좋은 거 아니네 뭐 어디 가냐고?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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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비주얼로는 그럴 때 으음 Dah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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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써 샀어요 아 피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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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추운데 맞아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삼겹살에 모짜렐라 치즈를 삼겹살에 또 치즈소스를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를 위해 딱 토핑했습니다 아주 개성 있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멕시칸 치즈입니다 모짜렐라 치즈 위에 멕시칸 치즈를 여자들이 좋아하겠구나 어 득뿍 주네 득뿍 이렇게 해서 득뿍 득뿍 고구마 무스 고구마 소스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맛있어 음 아 뭐 이렇게 만드는구나 동그랫퀴이 고구마 무스를 지금 음 떡이네 떡 똥 모양으로 귀엽게 똥처럼 만들어도 재밌겠다 네 진짜 개정이 이렇게 똥 보여요 근데 안 돌아보이니까 귀엽게 사진 많이 찍겠다 이렇게 하면 맞아 오 바룸이 슉슉 새우 네 바룸이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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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말이지 감자말이 새우 네 이게 시푸드 토핑 예 이게 시푸드 토핑 이 밖에도 또 다른 토핑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시푸드 토핑으로 홍합을 하나 많이 올렸다 하고 또 치즈? 홍합이 치즈 모짜렐라 치즈 치즈가 상대방에 들어가네 네 이버들에 물 나오면 홍합이 홍합이 고구마를 고구마를 토치로 고구마 무스를 토치로 네 직원이 한 명이 다 해줄있네 네 꽉 찼면 밥들 이렇게 다 꾸렸는데 그렇게 심하게 말아야죠? 네 오는 맛이 있구만 푸시쇼 와우 아 이거 무서워하게 돼요 저한테 엄청 지글지글 변하는 과정 순식간에 여러분들 순하게 지금 변해갑니다 피자가 다 익었네 치즈가 진짜 이따가 치즈가 보글보글 끓으면 돼 우측은 통삼겹을 초반에 먹었던 거고요 이 삼겹살 위에 이 삼겹살 위에 쿠킹을 여기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래서 저기 식빵 여기 사서 먹고 식빵도 있거든 식빵에 사서 먹고 야 그건 또 넓이네 이건 몰랐네 형 뭐 주나 했어? 만두 주는 줄 알았어 이게 떠먹는 걸로 돼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소음국이랑 소음국이랑 소음국수를 새우 이거는 난에다가 난에다가도 먹고 식빵에도 먹고 또띠아 같은 맛나고 어떻게 하네 일석 맥주네 이게 개성이 있어 이건 확실한 개성이잖아 색색 색깔 삼겹살 치킨 소스를 이거 각자 자기들이 해먹는 거지? 예 자기가 오오 아 맛잘 맛잘요 근데 이거 하나보고 배부른데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식빵도 좀 주세요 음 음 괜찮아요? 맛있어 어 괜찮아요 그냥 가지 말고 예 솔직히 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뭐 스위치처럼 어 이건 식빵이 났습니다 지금 음 난에다 먹어도 되구요 식빵에다 맞을 차례가 났어요 이거 이거 찐로 좋아 이뻐보이잖아 이거 고기 맛은 다 느꼈으니까 형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